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. 날씨운 유세리입니다.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. 다음 주 한 주 동안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자세한 서울 지역 주간날씨 살펴보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16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주간날씨였습니다.